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렇게 입고 외출할 거예요. 오늘은 아쿠네 코트 입었고요. 속의 니트는 버버리 제품, 그리고 신발은 마틴 로즈. 블랙 데님 팬츠는 유니클로 제품이에요. 그리고 가방은 디올 새들백 오랜만에 들고 외출해보려고요. 가보겠습니다. 제가 쓰는 카메라 요건데 라이카 디럭스 제품인데 스트로버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안 터지더라고요. 사진을 찍을 때 스트로버가. 그래서 이것 좀 알아보려고 나왔어요. 큰 문제는 없었어요. 조금 접전 부위에 오염이 있어서 그랬던 거라고 하네요. 유니버스 바이 제일릴라 여기 가보려고 근처 들렸어요. 빵 종류가 상당히 다양해요. 그리고 빵마다 가진 스틸들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네요. 이렇게 라꼱 미에트 앙버터랑 밀키샷 에스프레소와 밀크티가 들어간 거라는데 시그니터라고 해서 한번 시켜봤어요. 시그니터라고 해서 한번 시켜봤어요. 시그니터라고 해서 한번 시켜봤어요. 이 근처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도 책 한 권 샀어요. 절판된 책인데 입생노랑이 직접 지은 책이라고 해서 호기심에 하나 사봤습니다. 여기에요. 압구정 신사시장에 있는 쌍둥이네 떡볶이. 진짜 맛있는 곳이에요. 테이크아웃으로 해왔어요. 저는 이제 이거 먹고 서울을 또 데리러 가야해요. 아까 서점에서 사온 것들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 서점을 간 목적은 이거였어요. 연말이고 해서 제꺼나 서우엄마꺼나 이렇게 샀는데 매장에 재고가 지금 없다 그래서 하나는 택배로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엽서에요. 크리스마스 카드 하나 쓰려고 사왔어요. 이거. 근데 국내는 잘판됐는데 여기 매장이 마침 팔길래 호기심에 사왔어요. 발칙한 루루 발칙한 루루 내용은 조금 발칙한 내용이라고 그래요. 입생로랑 뮤지엄에서 파는 에코백인데 한번 풀어볼게요. 이런 스타일의 에코백. 저는 지금 크리스마스 엽서 쓰려고요. 콜링북스라는 곳에서는 크리스마스 엽서에요. alo Queens 이 Cambridge 저는 한국어 생성할 것 같아요. 나가네 희철이 누군가가 여자아이가 되게 너무 여자아이를 아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렇게 입고 외출할 예정입니다 오늘 미리 크리스마스 살려고 호캉스 가기로 해서 짐이 좀 많아요 저는 르메르 그때 구매했던 코트 입었구요 안에 자크무슈 셔츠 입었고 신발은 아워레가시 쿠반 부츠 신었어요 그리고 포인트 대는 프라다 나가볼게요 여기가 3시 3시 6시 8시 8시 9시 10시 11시 10시 10시 12시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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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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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시 2021 르라보 배로가무치 어메니티 돼있네요 욕조에서도 보이는 시티뷰 한 대 백화점 무협점 앞에 크리스마스 장식 되게 예쁘게 해놨어요 이번 현재 완전 컨셉이 심플인가봐 크리스마스 장식 크리스마스 장식 킁킁킁 ernst 그 인사 나 이런거.. 나 이런거 탐나 나 이런거 Luke 수유를 회사 수유를 찾 abus다 저 이 식당이 idi니까 이 식당이 역시 oni 수유를 많이 찾았다 들을 때 물 물 물 물 이제 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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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끝이 보입니다. 이게 또 남았구나. 끝이 보입니다. 끝이 보입니다. 또 있네. 또 있어. 어? 서 엄마? 자꾸 누가 시키는 거예요? 서 엄마 이거? 앞으로 이거 주문할 때는 같이 상의하고 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거 주문하는 사람 따로 있고,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서가 행복하면 되는 거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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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생겼던 initiated 이맘로 딸기 예를 들어 이곳은 이름맛을 마치 이름맛을 이름맛을 인제 늦어진 이름맛을 먹었구만 우리 음식 ía 먹었구나 서우, 선물 엄청 많지? 서우야, 선물 왜 이렇게 와? 서우 말 잘 들어서 편아빠가 선물 사서 줬나 보다, 그렇지? 이거 조립해야 되는 거 같은데, 지금? 우와, 빠방들도 있어? 무슨 색이야? 빨강 빨강 닭강 이거 닭강? 네 이러한 현상 진짜 맛있는데 엄청 맛있어 저녁 달리 왜 좋은지 너로 이러면 이렇게 이렇게 나한테 주다보이는 오늘은 이번엔 동그랜으로 오는 중 나를 멈췄고 인간에 인간을 훈췄어요 이런 식당을 끊고 있어요 파이팅 방금 전투 오늘 하루의 마무리는 치킨으로 합니다 푸스스 저 지금 조식 먹으러 갑니다 두번째 눈을 잡고 칼칼에 유닛을 만들었어요 한참을 먹기 좋은 움직임 기운이 다isan 고기를 배욕하는 전형 미끄러쉬 큰 기반 아주 잘생겼어요 대부분의 라인으로 왔기 때문에 너무 고소하고 잘생겼어요 이동하는 동생을 다리 어떻게 되겠어? 다리 무슨 색이야? 다리야 다리야 다리 앞에도 뭐가 있을까? 다리야 다음 시절에 만나요.